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오늘 오후 북한 축구대표팀을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을 치렀습니다. 김일성 경기장에서 역사적인 남북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이야기를 스포츠 스포츠 한때 목요일의 남자였던 박찬아 축구 해설위원과 오랜만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떠나니까 행복하시던가요? 그리고 제 힘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란... 제가 목요일 저녁에 하루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얘기를 근데 제 속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너무 서운해하실 거잖아요. 지금 바깥에도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좋지 않은데 뭐 얼마나 제가 좋았겠습니까? 저도 문득 문득 목요일날마다 많이 생각이 났고 어느 날은 내가 여기 지금 여의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날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안 가는 거 알고 갑자기 기쁘셨죠? 어 약간 씩 여기까지. 그래도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참 반가운데 오늘 전의 소식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아요. 축구 대표팀 경기를 실시간으로 요즘 세상에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번에 겪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레바논과 북한이 혼경기였는데 레바논전도 중계가 안 됐어요. 그 경기를 우리가 그런 소식을 접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경기 역시도 북한이 하이라이트를 아마 이틀 있다가 그렇게 아마 UOO에 올렸고 그리고 풀 경기가 올라오긴 왔는데 그것도 한 4일인가 5일인가 이따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거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인데 TV 중계도 하는데 인터넷도 하는데 문자로 지금 버퍼링 걸려서 문자가 전달 과정이 보니까 경기장에 나가 있는 AFC 경기감독관이 있잖아요. 경기감독관이 AFC 본부로 얘기를 해주면 그게 다시 우리 대한축구협회로 와서 대한축구협회의 직원이 또 이렇게 기자단에게 전달을 하는 이런 루트인 것 같더라고요. 몇 분이나 지연돼서 소식이 들어왔겠네요. 딜레이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AFC 규정이라서 한 거지 문자 중계에도 규정이 아니었으면 아예 아무 말도 안 해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직원은 나가 있어야 되고 또 월드컵 2차 예선이니까 근데 이게 왜 중계가 안 되느냐 그리고 또 이런 게 오늘 또 심지어 무관중 경기였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하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2차 예선은 각 FA의 모든 권한이 있어요. 중계권에 대한 것 그리고 또 관중이라든가 티켓 판매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AFC 주관이 아니라 2차 예선까지는 홈 경기는 그 각국 FA 축구협회가 되겠죠. 거기에 모든 권한이 있어서 이거는 냉정히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중계권 안 팔아서 돈 벌기 싫다. 그리고 우리가 관중 안 들여보내서 우리 티켓 팔아서 돈 벌기 싫다. 이거를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이상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재의 방법이 딱히 없군요. 근데 3차 예선을 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3차 예선을 가면 AFC 주관 경기이기 때문에 중계가 안 된다. 또 이런 것들은 징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3차 예선만 나가면 홈 경기를 못하고 제3국 경기를 하는 게 그래서예요. 2차 예선까지는 AFC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야구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 6회 말에 SK 공격으로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로맥 선수가 동점 솔로포를 터뜨리면서 6대 6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추구 얘기할게요. 북한 원정은 진짜 이래저래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북한 원정이 낯설죠. 많이 낯설고 또 우리 선수들에게도 생소한 경험이었겠죠. 그래서 정상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전날 어저께 들어가서 오늘 경기를 하고 그리고 아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일 5시에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것이 낯설죠. 환경이 낯설고 경기장도 또 우리 선수들이 잘 뛰어보지 않은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치렀던 날입니다. 경기는 0대0으로 비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모든 것이 낯서니까 선수들이 전날 잠을 제대로 잤을지 그리고 먹는 거를 잘 먹었을지 이런 것부터 모든 게 사실 걱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이 원정 가서 지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잘 싸우고 왔다. 승점 1점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0대0이었지만 경기 양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유출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기사가 속속들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관계자들이 아마 숙소로 돌아가서 숙소에 가면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그때 다른 곳이니까 알 수 없는 곳이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평양이 들어가서 그 숙소에 묵었던 분들의 얘기를 전해 들어보면 숙소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기사 전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하니까 아마 소식을 전달을 했을 것 같은데 경기는 우리가 좋은 기회들이 몇 차례 있었다 그래요. 우리 선수들의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 선수들의 강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보다는 좋은 전력의 팀이고 북한이 홈 경기에서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북한 역시도 외국에서 뛰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몇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들을 다 내세워서 강한 저항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몇 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상대 골키퍼의 좋은 방어도 있었고 우리가 원하는 골은 얻지 못했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선수 이야기도 몇 번 해주셨는데 선발 라인업은 그래도 미리 알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한 시간 전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매일로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다시 오고 이렇게 해도 선발 라인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선발 라인업이 김승규 골키퍼부터 해서 김진수 선수, 김현권 선수, 김민재 선수 3개임 뒤에 나왔고요. 그리고 김문환까지 수비라인이 다 김씨네요. 김씨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라인업이었고 미드필더는 정우영 선수, 이재용 선수, 황인범 선수, 나상호 선수 그리고 최전방의 손흥민, 황희조 선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4.132 포메이션으로 벤투 감독이 최근에 플랜 A로 생각을 하고 있는 4.132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전해졌죠. 지난 스리랑카 전과는 물론 오늘 경기가 베스트 라인업에 가깝지만 스리랑카 전과는 다른 라인업으로 나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스리랑카와의 경기는 홈경기인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팀과의 경기였죠. 최대한 공격지장적인 경기를 위해서 벤투 감독이 라인업을 짰다면 이번 북한과의 경기는 원전 경기이기도 하고 북한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지 벤투 감독이 최대한 익숙한 라인업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렇게 경기를 했고 교체 선수로는 황희찬 선수, 권창훈 선수, 김신우 선수 이렇게 나왔거든요. 황희찬 선수는 나상호 선수와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가 됐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건 어느정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상상인데 북한 선수들이 약간 거칠어요. 투박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나상호 선수도 활동량이라든가 몸싸움 같은 걸 피하지 않은 유형이지만 더 강한 선수를 우리도 투입을 한 거죠. 황희찬 선수가 버티는 힘이 있고 속도가 있고 그리고 저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막 들이받는 형태였다면 우리도 거기서 지눅들기보다는 황희찬 선수를 앞세워서 좀 맞받아치는 이런 형태를 노려봤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10분 정도를 남겨놓고 김신욱 선수를 투입을 했던 건 우리가 득점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되면 체력도 많이 소진이 되고 최단거리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김신욱 선수의 높이를 활용한 전략을 벤투 감독이 이 경기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라인업은 어땠나요? 북한은 4-4-2 포메이션이었는데요. 북한은 황강선 선수라든가 정일관 박강령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거든요. 특히 한강선 선수는 몇 년 전에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지금 소속팀은 유벤투스입니다. 유벤투스에서 물론 1군 경기는 뛰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서부터 이탈리아에 빠르게 안착을 한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들 다 보면 다부지고 빨라요. 특히 한강선 선수는 키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고 앞뒤 옆으로 몸집이 있는 선수라서 한강선 선수를 전방에 두고 아마 4-4의 형태 선이 굵은 형태로 선수비 후역습 대형을 갖췄을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 이렇게 참 진짜 2019년에 펼쳐지는 A매치 경기를 예상밖에 못한다는 게 너무나 참 안타까운데 뭐 규정상 북한에서 이제 선수단 외우는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럼 그전에 제3국 경기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제3국 경기를 추진하기가 어렵죠.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3차 예선이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제3국 경기를 했을 거예요. 징계를 이미 받아서 제3국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2차 예선은 모든 권한이 각국 FA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자기네 안방에서 하겠다 하면 우리는 중계도 싫다. 관중 들어오는 것도 싫다. 레바논전은 그래도 관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관중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도 역시도 어느 정도 추론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여자 아시안컴 예선 때 우리 여자 선수들이 똑같이 김일성 경기장 가서 경기를 했는데 그때는 만원 관중이었고 그때도 TV중계는 안됐습니다만 관중은 적어도 들어왔거든요. 물론 북한 관중이었겠죠. 전국 그 경기는 1대1로 비겼어요. 1대1로 비겼는데 그 경기와 이 경기의 차이는 여자 축구는 우리보다 북한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남자 축구는 북한보다 우리가 더 강하거든요. 아마 패배를 두려워한 거 아닌가 지는 모습을 그렇죠. 그 여자 경기는 관중이 꽉 들어왔는데 이거 똑같은 상황인데 이 경기는 무관중이었다는 이유는 이유를 굳이 찾으라면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 모든 걸 예상밖에 할 수가 없어서 참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참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랑 북한이 골득실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가 참 중요했는데 득점을 양팀들 기록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1, 2위 싸움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원정에서 비기고 오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생각이거든요. 다른 팀과의 경기는 우리가 또 쉽게 그래도 극복이 가능한 경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을 노리고 있는 팀입니다. 2차 해선에서 우리가 3차 해선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걸 걱정할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승으로 갈 수 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전승이 아니라도 우리가 3차 해선 넘어가서 3차 해선 갈 때까지 계속 좋은 경기를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낯선 원정에서 비기고 온 건 이거는 우리 선수들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가 또 11월 달 계속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11월 달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H조 순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H조는 우리와 북한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꼴득실 차이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바논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해 드린 것처럼 1, 2위는 다음으로 가거든요. 투르크메니스탄 레바논이 승점 3점씩 그리고 스리랑카가 3경기를 했는데 전패를 해서 승점이 1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북한이 나란히 승점 7점 나머지 두 팀이 3점 스리랑카가 0점이라서 2강 2중 1약 이런 판도로 가고 있죠. 확실히 다음 예선으로 넘어가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벤투어 다음 예선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11월 14일 날 레바논 원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일 날 우리는 2차 예선 일정은 없고 평가전을 가질 수 있는 날짜가 비어있거든요. 이 경기를 누구랑 치르느냐 우리가 계속 교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 브라질 축구협회 쪽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브라질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된다면 경기 장소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지 않는 걸 봐서는 뭔가 세부사항 같은 게 마지막으로 조율할 단계가 우리 쪽에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과의 원정 경기 브라질과 브라질과 어디에서 한다고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아예 소집도 그쪽으로 해서 훈련도 그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마도 우리 선수들 국내에서 가는 선수들 또 일본이라든가 중국에 있는 선수들은 아마 국내에서 소집을 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바로 곧바로 굳이 우리나라까지 왔다 갈 필요가 없으니까 현지에서 소집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베트남은 현재 베트남은 아랍에미레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팀과 같은 조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과연 2위 안에 들 수 있느냐 베트남도 상당히 흥미롭게 또 우리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베트남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베트남이 태국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의 여부인 것 같아요. 2조는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강한 팀이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와는 분명히 전력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3차 예선으로 나갈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이긴 하고 그 다음에 태국과 베트남이 한 장을 두고 싸울 것 같은데 지난 맞대결에서는 0대0으로 비겼거든요. 재미있는 것이 과거에는 태국 축구가 베트남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박항서 감독이 가고 나서 태국을 베트남이 계속 꼽고 있어요. 그래서 두 팀이 라이벌 관계가 크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예선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번에 베트남이 지난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이겼고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를 이겼고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2조에서는 가장 약한 팀이거든요. 베트남도 이 인도네시아 원정을 이겨야지만 3차 예선으로 향하는 관문이 수월해질 수 있다. 지난 말레이시아 전어에 이어서 연속성 좋은 결과를 베트남 대표팀에게 기대를 할 수 있는 10월 A매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아우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을 치렀는데 이거를 굉장히 짧게 한번 짚어주고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게 2대1로 패했습니다. 수비에서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있었고요. 계속 갇혀가는 팀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고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이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다가올 AFC 23세의 챔피언십 올림픽 예선 월드 올림픽 출전권이 결려있는 경기죠. 대회 그 대회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우리가 같은 조거든요. 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네 오늘 오랜만에 만난 박찬하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NBA 이야기 조선의 너바로 찾아오겠습니다. 8시 30분에 돌아올게요.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역시 더 내려앉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낮겠고 오늘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대관령이 영하 1도까지 기온이 내려앉겠고 또 세종시가 5도 대전 부산 8도 광주 9도 서울도 8도로 떨어지겠습니다.